맛있어 양념 만났을 것 같아 대신자 마지막 대신자 빵 빵 빵 아빠 아빠? 아빠는 뱀어 키비 아침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거 뭐야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새끼다 하지 않았어? 새끼다 새끼다 욕하지마 새끼다 힐 새끼이 새끼 크게 심심 으 fer 으 으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응? 뭐 나오듯이? 응?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아 인디언이나 카미사만이 나왔대서 카미노 아 왜야 엄마야 맞지시나 조금 어때? 청소한거? 청소하자 응? 응? 카미노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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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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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괜찮아 괜찮아? 응 니가 이거고 니가 괜찮아? 우리 다 청소하고 놀자 쉬어 아빠 하지마 우리들이 수건 젖는 방법 수건 젖는 방법 수건 젖는 방법 익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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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결국 그럴까? 무엇ий 눌러요 하지마 할거야 하지마 야 하지마 할거야 하지마 하지마 로하 하지마 하지마 넌 내 편이야 하지마 로하 이제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와! 엄마 로하이 너무 예뻐요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하나 둘 셋 아! 잊지마 아! 잊지마 아 너무 행복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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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냠냠 로하님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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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냠냠 아빠 냠냠 맛있어 맛있어 좀 더 슬퍼 좀 더 슬퍼 아빠 냠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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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엄청 모아줄게 사과 없긴 해 사과 없긴 해 오! 오! 와키버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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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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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와 아이 하다 오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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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헌이 왔어! 한국말 잘한다! 루헌은 시간입니다. 드라이브 시 나가라 루헌寝가세요. 루헌이 왔어요. 이 날의 시작입니다. 루헌이 왔어요. 루헌이 왔어요. 안녕! 아유후후후훪! 샘뇨 nutri기 너흰 루헌인 In nih Wellington 응 깜짝입니다. 그래서 아.. 루틴이에요 이게 진짜 점심을 먹고 자연으로 가서 로안이가 깰 때까지 운전을 하다가 난 로안이가 더 잘 것 같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이게 제주도의 좋은 점이지 새로운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너희들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둘 셋 명도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밥 먹었던 testify 하나 둘 셋 중국집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치 ди Ottensen 하나 둘 셋 영화관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했는지 하나 둘 셋 유카 유카 이건 무슨 뜻이야? 왜? 이 때 밑에? 유카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 어? 너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 나의 관점이랑 유카의 관점 따로 찍어볼래? 유카가 아마 23,4? 3,4? 어, 3,4 때 대박 저는 이제 명동에서 점장 겸 일본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을 때 제일 구해야 돼서 사람을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굳이 일본어를 할 때 분위기 있게 화사한 느낌으로 예쁜 애를 한 번 뽑아보자 유카가 이제 면접으로 딱 내려오는 거야 아 얘다 아 아주 그냥 딱 내 이상형에 비슷하진 않았어도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 면접을 본거죠 이제 쓰레기였지 원래 전임자가 있었어요 첫 마케팅하시는 분이 자기가 나랑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전임자가 내 스타일을 알았거든 아 이새끼 유카가 딱 내려오자 보자 면접을 보러 가니까 괜찮지? 같이 약간 뽑아준 느낌? 우리 결혼식 때도 진짜 왔었고 후회해? 아니? 박성? 웃어? 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안 만났어도 안 만났을까? 거의 다음 생일에도 유카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유카는 나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좀 무서웠어 약간 싸가지 없는 느낌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일하면서 오빠가 논담으로 제주도 가서 같이 살래? 믿법 그런 거를 말했었어 근데 그냥 그때 나는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때가 막 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냐? 사귀기 전에도 나랑 결혼할 걸 알았다는 거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냐? 나도 유카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만났어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주말 브이로그 매번 하는 루틴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시간도 난 되게 좋아 여러분도 좋은 주말 드세요 요즘 틱톡 좀 봐주세요 괜찮던데 자 루안이가 일어나면 일단 다음 장소를 이동하고 저희의 주말 브이로그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루로 이동 81% 멋지다 wow 웃음 고맙습니다 이야 우자 나 그냥 놀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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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님 잡아 로아님 잡아 로아님 여기서 엄마 아빠가 결혼사인 찍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후루우우 잡아! 전혜기 잡아! 어허 저기 벌써 콤백을 즐기시는 와 대박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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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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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살아있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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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